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생각합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곱인 가운데서 넷째인까지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공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을 떼니까 붉은말 붉은말 탄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말을 탄 사람이 탄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말 여기 탄자가 있죠 흰말 탄자 다 붉은말 탄자 이런데 이거를 흰말 탄자는 이걸 해석을 하면 마지막 때 있게 될 뭐를 의미한다고요? 미혹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있게 됐다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붉은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큰 칼을 받았는데 가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는데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검은말은 앞으로 마지막 때 있게 될 뭐를요? 기근 큰 어떤 식량 부족 현상 이 수급의 부족이 와서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이상기온이나 병충해나 이런 일들 이번에 홍수라든가 메뚜기 떼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량이 제대로 이제 수급이 안 돼가지고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가 되는 굉장히 가격이 이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일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중요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빌리그리암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셔가지고 중동에 이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죠 지금 앞으로 이제 엄청난 기근이 올 건데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많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양식을 저장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농사를 안 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자족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그냥 싸게 이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식량은 뭐냐면 그 어떤 식량 안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야 돼요 북한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도 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제재로 인해서 또 이번에 이제 풍수해로 인해서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지금 많잖아요 또다시 고난의 행군이 올지 모른다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국가적인 창원에서 이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청황색 말은 거기 보면 검과 그다음에 흉년 기근이라고도 했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망 그리고 짐승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검은 칼을 흐면 전쟁을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년병이라고 이 전년병과 짐승으로서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청황색 말이 나올 때는 이만한 이런 일이라는 그래서 지구의 4분의 1이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에 인을 뗐을 때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재앙으로 말며마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임봉된 두루마리에 다섯 번째 임봉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천국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밑에 영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천국의 재단 밑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걸어가신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걸어가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10절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재단의 그 밑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큰절이 막 부르지면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들의 그 흘린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흘린 피를 갚아주시고 심판을 언제까지 유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복음 전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금방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때요? 스테반 저놈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동하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이 기독교의 신약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막 저 스테반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믿고 거꾸로 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박해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흘린 피를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주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좀 쉬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낙원에서 좀 쉬어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여 그 수가 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뭐라 하면 피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피를 강조하죠 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며마 우리들이 죄산받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고 이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해야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와가지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탄생된 게 기독교고 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리가 보존된 게 기독교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기에 기독교를 뭐라고 하면 피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 지난 6천 년 동안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아벨인데 이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부터 이 6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벨 스가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서 톱으로 켜서 막 이런 갖가지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고 순교를 했습니다 신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안수집사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근데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열두 사도 중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형제인 야구보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헤롯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명절에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수석사도인 베드로를 광장에 끌어내서 또 죽이려고 감옥에다 갖아놨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가의 집에 있는 타록방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몇 중으로 철저하게 지금 철통같이 타록을 하거나 누가 와서 구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들이 보면요 요한을 뺀 11사도가 전부 다 뭐냐면 순교를 했어요 사실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사도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팔뿔 끓는 그런 가마솥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거처럼 안 죽으니까 꺼내가지고 이 지중해에 있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유배 보내는 반모섬이라는 대로 여러분 유배를 보낸 거예요 11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왔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야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다 이런 지금 고고학진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그런 말들도 하고 있어요 고인돌이 이게 무덤이다 이런 데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증거들이 요즘 그런 어떤 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죠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은 사람을 잡아먹어서 사람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먹은다 왜?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을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오 이 포도주를 예수님은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 로마에다 불을 지르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못된 짓을 했는데 또 도미시안이라든가 로마 황제들에 의한 그런 10대 박해라는 게 있는데 그 10대 박해 기간 동안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승산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십자가 환상을 보고 가서 전쟁해가지고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카토릭 천주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는 굉장히 뭐냐면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 신하라든가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나 그 신하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 단지 이겼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 국교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들이 교회 나가서 모든 실권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종교인 로마 종교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계 안에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카토릭 거기 베드로 성당 이런 데 가면 다 용 그리고 뱀 이런 것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로마 카토릭에는 교황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황을 독살하고 죽이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굉장히 프란시스코 교황이 평화의 사도로 가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무서운 발톱을 항상 이 사람들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카토릭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토릭이 종교계에 가기 전까지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네 그때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해가지고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서 1억 명 이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1억 명 이상의 순교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토릭은 이 로마 카토릭은 천주교는 그때나 지금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 받는다 선하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걸 다 인정해 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교황 무엇을 해 교황은 죄가 없어요 그가 한 모든 결정은 무호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카토릭이 세계 종교통합운동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신교 목사들 가운데 예전에 여러분 부산의 백숙호에서 2013년도인가 그때 세계 종교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총회를 할 때 그런데 서울에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그 목사님이 여러분 뭐를 했어요? 거기 준비위원장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무당들이 와서 향 피우고 뭐하고 이런 모든 무당들까지 다 데려다 다른 종교에 같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직제 일치운동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런 무슨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오직 기독교 안에만 참된 복음이 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면 편협한 그런 목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그리스오인들을 죽였어요 이 천주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나온 줄 압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았는데 개신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야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카토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장로교 다니다 성교육으로 가면 성교육으로 다니다 침대 가면 교회를 옮겼다고 하지만 천주교로 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개종했다 개종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야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오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제목이 보면 성경을 읽었다고 죽여 천주교 기가 막힐 일이죠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또 죽여 그럼 우리나라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잖아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위클리프라고는 그런 사람들을 죽였어 왜 영어로 번역하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순교사화라는 게 있어요 특히 순교한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기록에는 그런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도초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느냐 그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가 이제 대동강을 따라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 안에 토마스라는 그런 27세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올 때 백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절대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떤 강제로라도 개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제너럴 셔머노가 밀물일 때 쭉 대동강을 따라 올라왔다가 거기서 쑥섬이라는 데서 이렇게 머물다가 나갈 때 간만에 차를 잘 몰라가지고 완전히 갯벌이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의 수군들이 이제 물이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배 목선에다가 거기다가 한번 나무를 많이 실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물에 떠 흘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셔머노가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가지고 셔머노에 있는 탄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다로 뛰어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와가지고 백권의 성경을 막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이제 그 배가 불이 타가지고 도저히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 권의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 강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우 뭍으로 기어 나왔는데 수군에게 발견 우리나라 조선 수군에게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 권의 성경책을 오늘 제가 그걸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세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벽에다 도배지로 발랐는데 그걸 보고 회심을 해가지고 그 집이 다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갔는데 이거 뭔가 하고 읽어보다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로부터 여러분 몇 년 있다가 녹아왔어요 우리 이제 조선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어요 성교사로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이미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하세요 그 토마스 성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하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토마스 성교사는 순교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성경책이 거기 떨어질 때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평양의 대부응이 일어나고 평양의 장변교에서 대부응이 1907년도 일어나고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일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토마스 성교사가 27세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 머나먼 나라에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나라에 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가지고 와서 순교하면서 전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평양의 대부응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부응 이후 여러분 그때 조선 기독교인들이 5만 명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30만 명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북한하고 남한이 해방 이후에 이렇게 됐지만 남쪽에만 해서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나 되는 이런 때까지 부응이 됐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 성교사들 이런 분들의 피, 순교 이런 죽음으로 말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면요 그런데 이것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교 토마스 성교사가 순교한 다음에 얼마 있다 보금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카톨릭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순교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금이 들어와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유교에 완전히 조선은 물들어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내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정조시대 때 보면 이 제사제도를 중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나라가 제사 문화가 이렇게 장려된 거예요 양반들 만든 것이 이제 전부 밑에 그때는 계급 사이니까 밑에 사람들까지 다 이런 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금이 들어왔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재산을 지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신민지가 되었을 때 일본이 이 천왕을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못 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 한상동 목사님 등등 해가지고 이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또 5년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죠 인민군이 여러분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을 쓴 주인공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훈 목사님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이 전라도 증도 천사의 섬인 거기서 70몇 개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적인 거인들을 길러냈던 그런 문중경 전도사님 공산군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순교했습니다 염산 그리고 저기 강지입니까 영아미가 이런 쪽에 그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복음 전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슬람 국가들 중동에 여러분 강성 이슬람인 그런 터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든가 여러분 사우디 같은 데도 지금은 죽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 이슬람 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가서 불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공 입사장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태공 입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미웅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처처에 난리가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또 지진이 있겠고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는 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민족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와 순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공 입사장과 이 일곱 인의 내용은 거의 이렇게 반복적이라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마 지금 천국의 재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불을 짓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이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고 심판을 언제까지 유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금까지도 구약의 아벨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그리고 세례요한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세례요한도 순교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로 갈 수 있는 세례요한도 신양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또 스대반 집사로부터 양호사도로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기독교인 전년 역사에 계속 순교자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더 큰 환란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를 우리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뭐를 만들어가지고 보고 마음대로 못 전하게 하려고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면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쩌나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을 안 하는 게 금지하는 게 좋잖아요 서로 차별하면 이래 되나 그런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든가 남성 여성을 차별한다든가 뭐 이런 거 직장에서 차별을 못한다 이런 거 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24개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그러면 사실 그 법대로 하면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다 이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또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고 3천만 원 벌금도 적게 아니라 3천만 원 문다든가 또 형사처벌을 받아서 이렇게 징역형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정지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일체 복음을 못 전할 거라는데 그거는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그 사람이 자꾸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앞으로 절대 복음 못 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절대 복음 못 전해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냅니까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아무리 못 전하게 해도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는 다 전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아니면 누룩과 같다고 했죠 누룩이 어떤 게 이 작은 누룩이 전체를 이렇게 부풀리고 다 이렇게 한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소련 옛날에 중국 이런 데서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했어도 돼요 중국이 개혁개혁 정책을 해가지고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에나 보니까 중국이었어요 얼마나 모태통 문화혁명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다 죽이고 그 순교 얼마나 많은 순교였느냐 그런데 복음 못 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그런데 차별금지법 뭐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못 전한다고요 이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진짜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유문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최대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련에서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고 거기에 가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비밀 루트를 통해서 계속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건 중단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3대 3을 체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지금 북한에 어떻게 돼요 지하교회가 있고 지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일곱이는 마지막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인을 떼면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그거는 저도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첫째 인을 때릴 때부터 그럼 다섯째 인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다섯째 인인데 여기는 뭐냐면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죠 탄원하는 기도가 빨리 하나님 우리 이거 갚아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재단 밑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지는 기도가 나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좀 기다려라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잠시 씨라고 하면서 흰옷을 줬어요 흰옷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해서 입는 우리가 구원의 옷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구원의 옷이라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권능의 옷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시록에 나오죠 뭐라고 의에 뭐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 네 가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옷만 입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위로부터 권능으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겠죠 우리 보통 무슨 말 합니까? 엘리아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권능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엘리아의 겉옷을 입혀달라고 엘리아의 겉옷이 어떻게 생겨든 모르는데 하여튼 엘리아의 겉옷을 능력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게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98년 7월 24일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26일날 주일날 에베를 드릴 때요 지금 우리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 때 찬양할 때 저기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안 가르쳐줘서 제가 여기 강단에 무릎 꿇고 주여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일어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일어나서 이렇게 딱 놓았더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석에 은총이 밀려오는데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며 찬양을 했어요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위로부터 뭔가 구름 같은 게 싹 내려와요 내려오더니 머리에서부터 있잖아요 쫙 이렇게 발끝까지 옷을 입히듯이 무슨 구름 같은 게 쫙 입혀 그리고 제 머리에다가 꼭 느낌의 그래요 느낌의 건 자물쇠를 딱 채운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는 대로 모든 게 그때부터 그날 그래서 오전 11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들여질 때 그렇게 성령이 뭐 말씀이 오는데 이 말씀이 막 빛의 속도로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쟤는 이 머릿속으로 막 오는데 강력한 목소리도 틀리고 엄청난 그날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권능의 옷을 그때 입게 된 거예요 권능의 옷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권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라고? 마귀에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거 안 입고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 전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 그런데 우리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척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순교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두루마기 옛날에 있잖아요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줬어요 그러면 승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죽기까지 뭐냐? 이 승리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이 와도 이런 걸 목숨을 내놓고 그걸 이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승리자들에게 주는 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쉬어라 그래 언제까지?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처럼 그 수가 너희처럼 죽어서 수가 다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대 그때까지 잠시 너희 영혼이 어디서 낙원에서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남은 숫자가 차야 되는 그것이 우리 몫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몫이 될 수도 있다니까 다음에는 여러분 순서일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표정 같은데 죽을 수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정말 몇 년 좀 더 살라고 조금 더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있으면 살려고 절대 하지 말고 꼭 죽어요 아멘? 아휴 진짜 내가 보면 살려고 아니 예수님 위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순교자 어떤 사람을 순교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순교자의 개념이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순교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왜 저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예요? 오늘 여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 숙면 절대 안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안 하려고 하라고 해서 아내 목숨 내놨어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사도들처럼 세반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이건 뭐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숙배하라는데 천황을 숙배하라는데 못한다 초대교회 성도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숙배하라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성지 말고 못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네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너!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음을 태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합니까? 순교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 본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뭐가 나온다 이제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순교자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겠죠? 요한계시로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뿔이 두 개 날렸는데 이게 양처럼 그래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적그리스도가 불을 내려오게 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불을 내려오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헷갈리더라고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 뭘 만들어냐 우상을 만들어라게 그래가지고 불도 내려오게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인공지능으로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마귀 능력으로 할지 그 다음에 또 뭐를요? 666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라 그 우상에 전하라 육류표 받으라 안 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고 나왔잖아요 퀘시록 13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 역사에 가장 무서운 박해와 그리고 여러분은 엄청난 순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 뭐 로마에서 있었고 한국에서 있었고 어디 아프리카에서 있었고 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저크리스도가 세계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박해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가 돌아간 거 보면 뭐가 가까워요? 이 마지막 때 일곱 인을 뗄 때가 됐고 그리고 저크리스도 나타날 때 이런 모든 육류기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때가 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일사 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신앙이 그 거죠 일사 가고 그 신앙으로 신사참배 안 하고 승리했는데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아메? 우리가 여기서 목 딱 잘리거나 죽는 것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순교사거나 순교사 역사나 교회사의 밥은 그게 나와요 죽이는 거 보면요 카토릭은 진짜 무서워요 사지를 갈갈이 다 찢어서 죽이고요 가슴을 도려서 죽이고 목을 자라서 십자가를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죽이는지 몰라요 아 진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죽음은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아 나 예수 안 믿겠어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아 나 육융을 펴받는다고 저 그리스에 절하겠다고 여러분 에휴 그래가지고 몇 년 더 살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속에서 거기서 영원히 내가 그때 죽을 걸 내가 믿음을 지킬 걸 껄껄껄 하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그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살려고 하지 말아요 아니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 육체가 여기에 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나는 내 육체는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빠져나가서 어디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막 그 저거 막 무서워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한번 봤었잖아요 그 감동 받았죠 근데 목사들 가운데서 봐요 얼마나 비굴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목사 따라서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들이 여러분 어때요? 막 비행기 2차 세계대인들 일본들 뭐하라고 거기다가 헌금 모아가지고 막 돈 갖다 주고 이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사 참배하고 그거는 뭐 국가 어떤 의뢰 행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일본 왕이 신이라고 거기다 자라라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다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딱 순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육체는 여기서 곧 뭐 이렇게 되지만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낙원으로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요 유한계시록 거의 14장 한번 보겠어요 1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심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메 여기 보면 성령이 그러하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겠죠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여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제 엄청난 유한계시록 14장은 박해가 오거든 666 이런 것 때문에 표를 안 받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주 안에서 저크리스도 절 안 하고 우상 경배 안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 표 안 받아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저희가 모든 수고를 쉬고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메 네 그리고 부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해 그러면 멸류관을 써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류들 유한계시록 20장 사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민자 또 나오겠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류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함을 인하여서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류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죽는다고 하거나 육류표 안 받아 죽은 이런 기회가 왔으면 절대 살라고 생각하지 마라니까요 그때 죽어요 그냥 옆에 있는 분은 그때 죽읍시다 그래요 아멘 살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진짜 살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왜 좀 더 살라고 그래요? 그냥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 이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였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죽어야지 왜 거기서 좀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원형 경쟁 이런 데 가서 맹수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막 사지를 찢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 거야 부인하면 쫙 죽이려고 사람들 서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이 딱 뛰어나고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달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나오더니 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군인 로마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당신 대신에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그리 달려들어간대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군인이 딱 보니까 있잖아요 아 순교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놀라운 멸류관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딱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 부인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내가 죽겠다고 그랬다는 여러분 기록이 있어요 조금 더 살라고 예수 부인하고 주님 모른다고 그 말도 안 내는 그런데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순교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을 얻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박해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버렸다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나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순교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에 오면 다 예수 부인해요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야 너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어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니 내가 주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한패지 너도 갈릴리사랑 그 무리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나 예수 몰라 아 예수 몰라 막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내가 저주를 받지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해가지고 무리로 걷는 경험도 하고 수많은 기적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 누구는 엘리야 세례원 선제 중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뭘 받았어요 천국열세를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 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지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열세를 주느니 천국열세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막 곧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도 아니여 계집애가 당신도 예수 한패지여 아 나 몰라 뭐가 무서워서 그래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서 아니 내가 주 함께 죽는데도 가겠단 얘기 그런데 주님이 이걸 알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깨워서 그런데 피곤하다고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잠만 우리 좀 심한 얘기로 하면 기도 안 하고 잠만 퍼 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퍼 잔은 안 돼요 절대로 피곤해도 내 육신이 피곤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나에게 오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활란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결심 난 절대 예수 부인 안 해 나는 주 함께 죽어 난 육류 1표 안 받아 나 저 그 수소에 우상이 절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못 이겨 이 기도는 어떤 거냐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고난을 피하게도 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고난이 피하게도 하나님 해 주시지만 고난이나 시험이나 활란이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나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거기 빠져 거기 죄를 지어 계속 왜? 그거를 이긴 힘이 내적인 그런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어때요? 탁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 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걸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스의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눠서 저기하고 오늘 막 계속 이제 태풍 몰려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태풍이 무서워서 또 교회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못 오고 태풍이 무서워서 못 오고 이야 이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려고 난 참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특전사 같은 군대로 하면 특전사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런 스파르타식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스파르타의 군대와 같은 일당 100의 그런 일당 1000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도 영향받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 보니까 태풍 온다고 안 오고 뭐 비만이 온다고 안 오고 뭐지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이러면 이게 아니 그럼 언제 와야 되나? 아 참 이게 눈 많이 온다고 안 오고 뭐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이런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요 딱 신앙생활을 최고 우선순위에도 놓고 그런데 히브리스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장이라 하죠 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스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스 11장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실혼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육고 유리하며 궁핍과 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보면 아니 거기 놔둬요 37절 놔둬요 여기 돌로 치는 것 돌로 만져줘요 톱으로 켜서 또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잃고 다 뭐 했으니까 빼앗겼으니까 유리하며 궁핍과 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38절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을 토구를 해주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톱으로 켜든 칼로 치든 뭐 다 빼앗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겠잖아요 아멘 믿음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이야 그래야 여러분 나에게 오는 활란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다는 거 아니고 조금만 뭐 해도 막 벌벌벌 해가지고 못 이겨요 여러분 다 예수 부인하고 육륜이 표 받고 다 부인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아니 사드라코 메사코 아벤누가 뭐래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불 속에 집어넣는 한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잿가루가 되고 불에 다 죽는 안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를 하나님 위에 다른 건 우상계절할 수 없다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순교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원어에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순교하고 다 활란권을 이겼어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로 성령 받고 나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한 거예요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아이 앞에서 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그런 어떤 정말 이런 어떤 승리의 순교자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첫째 깨워서 기도해요 두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떤 어림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 그런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것보다 믿음이 먼저 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활란 시험에 올 때 그걸 이기고 순교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 활란을 이기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그 설교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면 거기 가면 돼가지고 뭐 한다고 무서워서 계속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못 와 그럼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오면 애베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애베를 제대로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이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기도도 못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지 그러잖아요 아니 이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애베도 제대로 못 하고 기도도 못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면 활란이 오면 여러분 이기겠어요? 아니 태풍 온다고 교회 애베 못 오고 이런 것 저기 하면 더 큰 시험과 활란이 오면 그거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에게 오늘 오는 이런 시험과 활란과 어려움을 이걸 여러분 어때요? 계속 그런 이기는 삶을 살고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내 목숨을 나아가는데 내 이 목숨을 내놓는 이런 어떤 환경과 이런 일에 처해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면 벌벌한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승리하려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천국에다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있잖아요 이 히브리스 11장에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주님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여주나요?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잖아요 천국이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시는 천국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거를 왜 초대교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다 보내주면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았을 때 초대교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가운데 있었잖아요 특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랬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지어줘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서 왕료로가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래 이걸 가지고 초대교의 성도들한테 너희들 지금 이거 고난, 환란, 어려움이 있어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로마 왕계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승리하라 그겁니다 아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땅에다 소망을 두면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늘 여기는 우리는 여기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